이제 상선을 하고 그리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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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지 않아? 한번 내봐 색깔 너무 예쁘다 그거 크림색 있었잖아 그리고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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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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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웁트 네 그 그 그 그 그 난 그게 예쁜데 괜찮은데 한 번 들어봐도 되는지 말아야 돼 Lisa from Blackpink has been voicing all the new stuff so everyone buys what she gets This is the Nano, so it's the Nano belt bag The newest size is the Pico So that's the smallest size now 아니 근데 어짜피 허리로도 그어까지 나왔대 This one's actually cold I think so, right? It feels like it does They're both really beautiful leather They're both costume They're actually a little different This is S2 She looks like this Like tha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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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드도 있고 어, 뷔지! 응... 이런 뷔는 원타임... 고야드도 있고? 이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얘도 너무 아무 뭐가 없다, 그치? 이거 예쁘지? 이거? 그 가디건은 살짝 입어봐도 되지 않아? 이거? 핑크? 노랑이 노랑?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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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저 노랑이에요. 1800불이라고? 수고하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이걸 입어야지. 오늘 다 샀다. 이 사이즈가 뭐야? 큰 거 같아. 근데 이건 이렇게 해도 예쁠 거 같아. 따스워. 엄청 물어보더래.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 물어보더래. 다른 색도 다 없었나? 이거 590이야. 예쁘다. 그게 XS머리야? 이 부분은 XS머리야. 이렇게? 여기의 몸이 있어. 예쁘지? 예쁘다. 뒤에의 빛이 예쁘네. 이 부분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은. 그냥 프리얼 느낌. 너무 예쁘다. 너무 프린터가 많아. 너무 예쁘다. 값이 여기 왜 이렇게 더 비싸?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예쁘지 뭐. 이런 데가 너무 예쁘지? 여기 이런 데. 큐립 같아. 생각보다 리본이 메가리가 있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버전. 된다. 그럼 여기. 가끔 한 번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 Dinan. 550. 이건 거기 있었나? 이건 비슷한 거 계속 나오는. 그렇군요. 그대에 굉장히ases. 상상의 여러분이. 뭐 이렇게. ^^ 베개가 뭐예요? 베개야 뭐야? 미니 베개 미니 베개 느낌 매드맨드랑 가죽? 렘미인가? 레베또같다 그치? 응 느낌이 얇고 해산물은 천이야 발레쥬즈 registries 여기가 되게 내가리가 없어. 근데 사늘은 여기가 딱 이렇게 살아있는데 리본이 딱 잡혀있는데 얘는 되게 힘없는 축 처져있는 느낌? 걔가 달려있어도 더 그런가? 그냥 그 리본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빳빳하지가 않아. 약한데 또 그게 갈려있으니까 장식이. 이게 불있던데. 얘는 리본이 이렇게. 색감은 예쁘다. 얇은게 느껴진다. 천인게 없네. 다 뺏다 보다 얇은가? 다 뺏다 보다 얇은가? 다 뺏다 보다 버렸어. 에포테이션 없어. 잘 빌려. 다 뺏다 보다. 이제 nails을 젖은거다. 다 뺏다 보다. 다 뺏다 보다.